전쟁과 국제정치 제7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교시 마지막 부분에 전쟁의 과학적 연구 프로젝트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미시간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해 오고 있는 COW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Correlates of War, Correlates라는 것이 무슨 관련 요인, 관련 변수 이런 거겠죠 전쟁 관련 변수, 연구 계획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텐데 그것이 과학적 전쟁 연구 중에서는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미시간대학을 가야 되겠다 가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학금 받는데 실패했고 값이 너무 비싸서 가지 못했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전쟁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경험주의라고 했죠 전쟁을 역사책에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가지고서 저 연구가 1960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무려 지금 60년 정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전쟁을 공부한 그 전쟁 자료집을 세 권을 이제 가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 권을 어떻게 다 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1816년서부터 1965년까지의 전쟁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The Wages of War 1816, 1965 해가지고 A Statistical Handbook, 통계학적 핸드북이죠 여기 그 전쟁 자료가 다 나옵니다 라고 멜빈 스몰 교수가 해가지고 첫 번째 반은 197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연구를 조금 더 확대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1816년부터 1980년까지 그러니까 1965년서부터 15년치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쟁 자료집이 Result to Arms, 무력에 호소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International and Civil Wars, 국제전쟁 및 내란 해가지고 1816년, 1980년 이제 첫 번째 1972년에 나온 모션에는 Civil War, 내란은 없습니다 그런데 1980년까지 한 거 책이 나오기는 1982년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내란이 포함돼 있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신에 나온 제일 최신 거는 가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통계자료가 있습니다만 이제 책으로 인사된 것은 2010년에 나온 요것이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Result to War, 두 번째 거 하고 제목이 바뀌었죠 두 번째 책은 Result to Arms, 무기에다가 호소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쟁, 전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816년서부터 2007년 여기에는 자료가 이제 또 바뀌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바뀐 자료를 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부분 말이죠 제가 그 책 한 페이지를 보여드릴 텐데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Interstate War, 넘버 85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 중에서 번호가 85번이 붙은 전쟁이에요 그니까 더 로스 제피니스 워 오브 1904-1905 1904년서부터 1905년까지 행해진 너일 전쟁 로일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파티스펀트 참전국, 일본 대 러시아 그리고 날짜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 9월 13일까지 그리고 배틀 릴레이티드 데스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는가 일본은 8만 378명 러시아는 7만 1453명 대단히 자세하게 돼 있죠 맨 끝에 1단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 포트 어디에서 싸워졌느냐 에이셔, 아시아에서 싸웠고 이니시에이터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 제펜, 아웃컴, 제펜 윈스, 일본 승리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 페이지 또 쭉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전쟁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스테이트 워, 그리고 번호가 151번이에요 이제 전쟁마다 번호를 다 붙였는데 한국전쟁이 151번인데 The Korean War of 1950, 1953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싸워진 한국전쟁 그리고 참전국, 프랑스, 네덜란드, 타일란드, 한국, 터키, 호주, 그리스, 벨지움, 필리핀, 콜롬비아, 캐나다, 미국, 이티오피아, 유나이티드 킹덤, 대, 북한과 중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1950년 6월 2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이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배틀 릴레이티드 데스, 그러니까 전투에서 죽은 사람 숫자 중국 42만 2612, 북한 31만 6579, 한국 13만 3248, 미국 54,487 등득 중 나가다가 콜롬비아 140, 이티오피아 120, 태국 114명, 네덜란드 111명, 벨기에 97, 필리핀 92명, 웨어포트, 어디에서 싸워졌는가 에이셔, 이니시에이터, 전쟁을 일으킨 나라 노스코리아, 아웃컴, 스테일메이트, 비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쟁에 관한 자료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거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이겼냐 졌느냐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긴 나라는 몇 명이 죽었고 전쟁을 진 나라는 몇 명이 죽었고 이런 걸 다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러일전쟁을 읽어드렸는데 러일전쟁은 인명피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보통 이긴 나라가 인명피해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많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전쟁을 먼저 시작한 나라는 승리할 확률이 높다 그럼 이거 다 뒤집으면 되죠 이거 다 뒤집으면 전쟁을 먼저 시작한 나라가 이길 확률은 70%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긴 나라하고 진나라의 인명피해 비율을 보니까 진나라가 이긴 나라보다 몇 퍼센트 더 죽었다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972년 첫 번째 데이터에서는 전쟁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터스테이트 워, 익스트라 시스템이고 라고 얘기했는데 인터스테이트 워는 국가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익스트라 시스템은 뭐냐 시스템 바깥에 있는 나라랑 싸웠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자기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국가가 저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랑 싸웠을 때 그것을 익스트라 시스템이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서 그 기준은 뭔데 전투에서 천 명 이상 죽은 것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장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COW 프로젝트에서 만든 장입니다 천 명 이상 전투에서 죽은 그런 사건을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지 했는데 인터스테이트 워 이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국제전쟁입니다 유럽 나라끼리 싸운 거를 인터스테이트 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 공부라는 것이 상당히 아티피셜입니다 아티피셜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적이지 않고 인공적인 거예요 누가 나라인데 어떤 게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이티오피아 지금 이티오피아는 분명히 나라가 맞죠 팔레스타인 그건 나라가 아니란 말이지 왜 이티오피아는 나라인데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니야 그거를 학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아티피셜하게 인공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기준은 유엔 회원국이야 그럼 나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유엔에 가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로 안 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건 왜 나라고 이건 왜 나라가 아니지 인간들이 전부 다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816년부터 1965년까지의 이 전쟁 두 가지 같은 체제 내에 있는 국가들이 전쟁 그리고 익스트라 시스템이고 해가지고 두 가지 분류를 했는데 둘 다 천명 죽은 것은 이제 천명 죽은 경우를 삼았고 그 익스트라 시스템 시스템 바깥에 있는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는 임페리얼 워라고 그랬습니다 제국주의 전쟁 영국에 가서 준우족하고 싸우는 것은 임페리얼 워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로니얼 워라는 식민 전쟁 해가지고 식민지가 된 다음에 덴벼들어서 전쟁을 하죠 그 경우를 콜로니얼 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COW 프로젝트에서 인터스테이트 워의 그 멤버는 왜 그거는 나라로 쳤니 그 기준이 재미있습니다 당대에 1815년서부터 1965년 사이에 한 150년 되죠 그 사이에 존재했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너는 나라야 라고 쳐주면 나라로 치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너는 나라야 그러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나라가 될 뻔한 것이 미국의 남부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0년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런데 1860년에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한 1년 이상 계속되는 동안에 남군이 계속 이겼습니다 남군이 이겼는데 앤티탐이라는 데서 전투를 큰 전투를 하는데 유럽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만약 이번 전투에서도 남군이 이기면 남쪽을 국가로 승인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군이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미국의 남북전쟁은 시빌워가 되는 겁니다 만약 앤티탐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도 국가야 라고 승인을 했으면 이제 남북전쟁은 국제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스테이트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편의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자들끼리 그럽니다 이태리? 그게 무슨 강대국이야? 이태국도 강대국에 들어가나? 예를 들어 1860년대 그때 잭 리비 교수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쳐줬으니까 강대국으로 치자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태리는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강대국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치자 이런 기준도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책 1982년에 나온 이 책에서 1980년까지 연구를 한 책에서는 그 당시에 국제정치의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죠 내란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내란이라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여기 전쟁 데이터는 인터스테이트워, 익스트라 시스템이 워 플러스 시빌워 내란이 들어갔는데 그 내란도 천 명 이상 전투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치자라고 이제 해서 또 데이터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COW 프로젝트에서 나온 세 번째 책이죠 거기에는 전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1, 인터스테이트워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는 것이 인터스테이트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거는 제1형, 타이프1이라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라 스테이트워 타이프2에서 콜로니얼 그래서 이거는 식민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식민지 콜로니얼은 식민지가 이미 된 나라가 댄벼드는 것이 콜로니얼워입니다 타이프3는 임페리얼 그리고 임페리얼워라는 것은 식민지를 가서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임페리얼워 그래서 타이프3이라고 여기서 그냥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 스테이트워 인트로 스테이트워는 국내 전쟁입니다 인트로는 그 속에서 난다는 뜻이죠 엑스트라는 바깥이고 그건 이제 시빌워 내란이죠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게 시빌워입니다 그래서 타이프4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오버 로컬 이슈스 그 지역적인 이슈 때문에 싸운 시빌와를 타이프5 그 다음에 리조널, 인터널 이건 이제 국가가 조금 커지는 거예요 전쟁 범위가 그거는 타이프6 인터커뮤널 이것도 또 좀 지역이 커지는 겁니다 그건 타이프7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전쟁 종류가 자꾸 다양해져가지고 아 이런 형식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어디 속하는지가 애매하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논스테이트워 국가가 아닌 나라들이 싸운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스테이트워에서 이제 또 A, B 해가지고 인 논스테이트 테리토리 국가가 아닌 국가가 아니라도 영토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일어난 전쟁을 타이프8 그리고 오크로스 스테이트 모델스 국가가 아닌데 어떤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싸운 전쟁을 타이프9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되게 자세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2010년 이 책에는 1816년부터 2007년까지 일어난 각종 전쟁 타이프1부터 타이프9까지가 1594개가 나옵니다 이 책에는 전쟁이 1594개가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가 9개 타입이 있고 이제 우리는 그냥 국제정책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타이프1 인터스테이트워어를 이제 그냥 전쟁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숫자가 제일 적은 것이 타이프1입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는 숫자는 적어요 시빌워가 많고 뭐 이제 다른 종류 요새는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전쟁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 시대가 변하는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번호를 쭉 매기는데 이 책 보면은 천부전전쟁이 1823년에 일어난 프랑크 스페니쉬워어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싸웠는데 그 전쟁은 인터스테이트워였고 전쟁 전체 번호가 넘버원이었다 하고 이 책의 이제 제일 마지막 전쟁이 해마 란두워 오브 1999-2005 해가지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에 있었던 해마 란두 전쟁 해가지고 이거는 논스테이트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호를 1594번으로 붙였다 이게 전부 다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면서 번호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전쟁 1번은 프랑스와 스페인 전쟁 그리고 전쟁 1594는 해마 란두 전쟁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이 나와 있고 몇 명 죽었다 나와 있고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 어디서 싸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 이 자료를 주면은 그 다음에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자료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가 몇백 명이나 왔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전쟁 언제부터 언제까지 싸우고 누가 싸웠고 몇 명 죽었고 누가 이겼고 어디서 싸웠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말이죠 한국전쟁이 참전 16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한국 쪽에서 싸운 나라가 근데 왜 다 해서 16개 밖에 안 썼냐 여기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전사자가 100명은 나와야지 되는 거고 전사자가 100명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이 와서 싸운 거를 기준으로 삼는다 해가지고 필리핀 92명 죽었는데 전사자 100명 미만 아니야? 100만 미만이지만은 필리핀군이 1000명이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전국으로 썼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소련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근데 여기는 소련은 아예 나오질 않죠 왜냐면은 1000명 이상 오질 않았고 사망자가 100명 이상 되지 않는다는 그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데이터를 쭉 보는데 이런 걸 다 어디서 찾을까 신문 보고 찾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자들이 부전환하는 사람들이 자료집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보면 뭐 마이클 클로드 펠터라는 학자가 만든 책인데 Warfare and Armed Conflict 전쟁과 분쟁 이러면 되죠 A Statistical Encyclopedia of Casualty and Other Figures 1492년부터 2015년까지 일어난 전쟁과 또 다른 종류의 무력 갈등 이것을 전부 통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안 갖고 있는데 저거 초판이 1991년까지 다 분석한 책이 있어요 1991년까지 된 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보면 뭐 그냥 전부 전쟁 이름 나오고 어느 나라가 싸우고 몇 명 죽고 이것이 어디까지 100% 신뢰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만 우리 전쟁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저런 책 저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19세기는 전쟁이 얼마가 났는데 18세기보다 늘었다 줄었다 인명피해가 많아졌다 적어졌다는 그런 걸 하는 기준으로 삼고는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옆에 보면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루틀리즈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Encyclopedia of Conflict Since World War II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전세계 전쟁 백과사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런 거는 비교적 자료가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거니까 각 신문들 보고 그런데 이거 여기서 논쟁이 몇 명 죽었느냐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긴 나라 두 나라가 싸웠는데 두 나라가 발표하는 데이터가 틀립니다 보통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쓰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읽었다 청일전쟁이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전쟁이죠 청나라에서 나온 거 보면 청나라가 이긴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나온 책 보면 일본이 이긴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러시아 외교관이 쓴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압도적인 인용 자료가 일본 거더라고요 일본 거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이 청나라와 일본이면 둘 다 제3국이죠 자기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일본 거만 가지고 썼을까 자료를 그런데 하참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잠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좀 솔직히 좀 놀라기도 하고 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두 나라가 전쟁에 대했을 때는 둘 다 너무 감정이 격앙돼 있습니다 싸웠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아주 악마 같은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자기는 좋은 나라고 그런데 그래도 이긴 사람이 쓴 것이 더 객관적이다 이긴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기가 중국 자료보다는 일본 자료를 훨씬 더 많이 봤다라고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을 보고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필히 보는 자료죠 더 하퍼 인사이클로피디 오브 밀리터리 히스토리 그러니까 하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저것도 뭐 한 2천 페이지쯤 넘는 책입니다 BC 3500년서부터 프레젠트 프레젠트는 저 책 나왔던 것이 사판이군요 1993년에 사판 나온 책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 저자가 어니스트 듀프이 트러버 듀프이 해가지고 아버지 아들인데 저보다 미국 장교 출신입니다 대령일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전쟁에 관한 전략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저렇게 그 전쟁 자료집을 써서 우리가 이제 전쟁 공부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되는 책입니다 과학적 전쟁 연구가 무엇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느껴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은 뭐 하여간 그 참 인간사회는 전쟁도 대단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말한 COW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도발, 도전을 일으킨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인데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1495, 1975 현대 강대국 국제체제에서 발생한 전쟁 1495년부터 1975년 이 책이 이게 바로 1976년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상을 받았던 책을 기초로 해서 쓴 책입니다 박사 논문을 잭 리비 교수의 박사 논문이 조금 발전된 책인데 이 사람 책은 1816년을 기점으로 삼는다는 건 너무나도 웃기는 얘기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1816년 납불령 전쟁 끝난 이후에 기점을 잡는 거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 1816년부터 1900년대까지는 유럽의 역사에서 전쟁이 가장 없었던 시대다 그 시대를 우리가 외교의 황금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골든 에이지 오브 디플로모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교의 황금시대 때 일어나는 전쟁 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전쟁을 분석해서 전쟁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역사책을 엄청나게 이거저거 다 읽고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14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14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1495년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를 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잭 리비 교수에 의하면 1495년에 프랑스 사람, 이탈리 사람이 서로 자기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끼리 싸우는데 왕들이 스포츠다 그래가지고 왕들끼리 싸우고 우리는 장사하지 그랬는데 1495년 무렵부터 프랑스 사람, 이탈리 사람이 아, 우린 서로 다른 사람이고 적이구나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구나 우리 왕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거네 라는 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주 참 역사책들을 읽어가지고 세멸하게 밝혀요 그래가지고 1495년부터 독립국 사이에 국제정치 체제가 성립이 됐고 그때부터 국가들 사이의 싸움을 전부 다 다 오늘날과 같은 기준으로 전쟁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1495년부터 이 사람이 박사기 논문을 1976년에 썼었기 때문에 1975년까지 한 몇백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쟁을 다, 전쟁을 119개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또 분석을 한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정말 공부한다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를 공부하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한번 COW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유명한 논문들 모음집이 있는데 한두 권이 아니라 수십 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을 보겠습니다 제이 데이빗 싱거 앤드 어소시에이트 데이빗 싱거가 COW 프로젝트의 대표 학자죠 와 그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제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스플레이닝 워, 전쟁을 설명한다 Selected Papers from the Correlate of War Project COW 프로젝트에서 나온 논문들 중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 전쟁 연구는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시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았습니다 히스토리컬 트렌드 전쟁은 역사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전쟁 나면 사람이 더 많이 죽는 거야 더 조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역사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트렌드 그 다음에 동맹과 전쟁 동맹을 맺으면 전쟁을 더 많이 하나? 아니지 동맹은 방하려고 맺으니까 동맹맞은 나라는 전쟁을 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는데 그걸 직접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Systemic Polarization and Occurrence and Duration 패권 그리고 전쟁 발발 및 전쟁 지속기관 뭐냐면 어떤 나라가 유난히 강해요 그건 패권국이죠 그때 전쟁이 더 많이 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나라끼리 있는 게 전쟁이 더 많이 나는 거야 강대국이 몇 개 있을 때가 더 전쟁이 많이 나나? 강대국이 한 개 있는 게 좋은 거야? 다섯 개 있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겁니다 키 신저 박사가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강대국이 다섯 개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강대국이 한 개 있는 게 더 평화롭지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는 거죠 국력의 분포 상황, 불확실성, 강대국들의 전쟁 힘입 균형이 돼 있을 때 전쟁이 많이 나는 거야 힘입 균형이 깨졌을 때 많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인구밀도 전쟁의 관계는 뭐지? 인구밀도가 높아가지고 바글바글한 나라들이 전쟁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뭐야? 우리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인구가 많아서 전쟁했다는 말 많이 했죠 독일의 생활공간이 좁아 우리는 우리처럼 잘난 족속에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적어 그래서 우리는 슬라브 족속의 땅을 뺏어야 돼 그게 독일의 지정학이고 독일의 인구 통계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맞는 거냐? 한번 보자는 얘기죠 Arms Race and Escalation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국가들이 서로 무기를 사다 놓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 무기를 찌르면 평화가 올 텐데 한번 살펴보자 군비 경쟁이 있었을 때 전쟁이 더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Arms Race and Escalation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전부 다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havioral indicators and of warfulness in bilateral conflict 두 나라가 싸우는데 어떤 때만이 싸우는 거야? 그 나라의 행동의 특징이 뭔데 서로 싸우는 것이지? 이런 것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료를 다 이거 말고 다른 자료집에 보면 그 나라의 병원이 몇 개 있고 의사가 100명당 몇 명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속성의 비슷한 나라가 싸우는 거야 속성의 다른 나라가 싸우는 거야 종교가 같으면 싸움을 하나 안 하나 한 나라는 A라는 종교, 한 나라는 B라는 종교 그럼 더 싸움을 많이 할까? 두 나라 종교 같으면 싸움을 덜 할까?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이것도 아주 미국에서 대표적인 전쟁 연구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또 제목이 Great Power System이라고 했는데 작은 나라는 다 빼고 분석했어요 이 잭 리비 교수는 저 사람 이름 보면 완전히 유태인이죠 잭 리비 교수는 조그만 나라들 전쟁은 분석해봤자 국제적식 이론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영화 보면 주인공 얘기하지 무슨 엑스트라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주인공 얘기가 그 메일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강대국만 중심으로 분석을 한 책입니다 너무 강대국 위주 아니냐 그러면 저분은 전쟁이라는 게 본시 강대국 위주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작은 전쟁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은 뭐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저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모든 전쟁은 다 똑같아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전쟁의 논리가 같지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잭 리비 교수 보는데 저분이 제 논문을 지도하다가 다른 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교수를 바꿔서 다른 분한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매일 나와서 책 보고 그런 아주 학자예요 제가 원래 제 책에는 그 내용을 안 쓰는데 오늘 그 이 책, 이거를 제가 그 모델로 삼아 가지고 이 교수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박사기 논문 썼던 걸 잠깐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박사기 논문은 World in the Confucian International Order 이거는 이제 서양, 유럽의 강대국 국제체제를 연구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교수한테 당신은 그 서양 전쟁을 연구해 가지고 데이터를 쭉 찾아 가지고 거기서 또 통계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그랬는데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이론이 그 동양의 전쟁에도 합당한지 한번 분석해 보겠다 내가 동양의 국제체제를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전쟁 데이터를 쭉 찾아 가지고 당신이 했던 기법하고 같은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라고 해 가지고 아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말을 한국말로 만약 번역을 한다면 중국적 또는 유교적 아시아는 이제 유교적 국제질서죠 국제정치질서 아래서의 전쟁에 관한 연구 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양적 국제질서는 아편전쟁 때 끝났습니다 아편전쟁 때 영국이 이김으로써 중국적 국제질서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적 질서질서가 끝나는 것을 1840년에 아편전쟁으로 보고 그리고 이 아시아에도 국제질서가 언제 생겼냐 국가들이 아 나하고 너는 다른 나라네 라고 이제 인식을 했을 때를 국제체제가 생긴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598년 신라 고구려 백제 있을 때입니다 그 무렵에 이제 쪽 역사책 중국책도 보고 한국책 일본책 보다 보니까 아 이때 서로 국가 우리는 쟤네랑 다른 족속들이야 우린 국민도 달라 왕은 물론 다르지만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을 물론 제가 이제 데피니션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 기간에 일어난 전쟁을 뭐 그냥 역사책 다 뒤져 가지고 제대로 잘 찾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31개의 전쟁을 찾아 냈어요 그래서 131개 이제 뭐를 전쟁으로 본다 라고 해 가지고 저는 131개 이건 119개인데 저는 131개의 전쟁을 찾아 가지고 그걸 이제 쭉 분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교수님 한 분이 다섯 명이 박사 논문 심사위원인데 한 사람을 외부 다른 학과 교수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과 교수를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과 교수를 찾아갔더니만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무슨 재주가 좋아서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논문 한나의 전쟁을 131개를 분석할 수가 있니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나는 전쟁 한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박사 논문 한나를 쓰는데 너는 131개를 어떻게 논문 한나에서 쓰겠다는 소리야 여기도 박사 논문 한나에 119개가 있다 전쟁이 그래서 그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이 다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물론 이제 교수님이 10일 간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하고 정치학자의 접근 방법이 다른 거가 역사학자는 자기가 공부하는 사건의 특수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역사학자가 예를 들어 한국전쟁을 공부한다 그러면 역사학자의 관점은 한국전쟁은 다른 전쟁하고 무엇이 다르다라는 데 초점이 갑니다 그런데 정치학자가 한국전쟁을 공부할 때 정치학자의 관점은 한국전쟁은 다른 전쟁하고 이런 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정치학자들은 여러 개를 공부해 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특별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차이지 역사학은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정치학은 그렇게 안 보는 것이다 라고 서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관점이 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이 정치학자가 유난히 많은데 미국에서 한국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역사학자들입니다 정치학자는 전쟁을 한 개를 공부하지 않아요 열 개를 한꺼번에 공부한다든가 뭐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면 유교적 국제질서하고 리비 교수가 쓴 강대국 국제질서를 보니까 유교적 국제질서가 서양 강대국 국제체제보다는 평화로웠다라고 찾아났습니다 퀴슈라이츠 교수 우리의 자주 인용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양은 서양보다 훨씬 평화로운 국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거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체제가 지속된 기간 동안에 동양의 경우는 47.3%가 전쟁이 있었고 나머지 52.7%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애가 절반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의 경우에 매 8.8년마다 새로운 전쟁이 하나가 터져요 그런데 리비 교수가 연구한 서양 강대국 체제에서는 4년마다 전쟁이 하나 터집니다 그러니까 동양보다 전쟁 발발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그 동양은 연평균 0.11회 전쟁이 터지는데 서양 강대국 국제체제는 연평균 0.25회 그러니까 4년마다 한 개씩 나니까 그리고 매년 단위로 봤을 때 동양은 전체 기간 동안 589년부터 1842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연평균 0.62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데 서양의 경우는 1.3 그러니까 역시 서양이 동양보다 서양의 강대국 국제체제가 제가 찾았던 동양 체제보다 더 전쟁 빈도가 높았다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동양하고 서양하고 어디가 전쟁하면 더 사람이 많이 죽는 거야 사람이 많이 죽는 거는 동양도 결코 서양보다 못하지 않았다가 제가 이제 공부하고 찾아낸 사실입니다 이걸 뭐 우리가 다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제가 사진들을 박사학위 논문 폐지폐지 맥패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의 그 일부인데 6세기서부터 이제 한 것이죠 19세기 1842년까지 연구를 한 건데 6세기에는 전쟁이 한 번 7세기에는 열다섯 번 8세기에는 일곱 번 9세기에는 두 번 해가지고 보니까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13세기인데 23세기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전쟁이 그래서 그 Confusion International Order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동양의 국제정치를 유교적 국제체제다라고 해놓고 유교적 국제질서에서 전쟁이 제일 빈번했던 시기는 13세기 제일 평화로웠던 세기는 9세기 그리고 14세기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왜 13세기에는 이렇게 전쟁이 많았을까 강대국이 여러 개 있었다가 답이었습니다 왜 9세기하고 14세기는 평화로웠을까 그때는 강대국이 한나였습니다 당나라 원나라가 남을 완전히 압도할 때 그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몇 개 생겨가지고 서로 싸울 때 그때는 전쟁이 많더라 근데 그거는 바로 리비 교수가 찾아낸 것하고도 똑같았습니다 리비 교수도 강대국이 막강한 강대국이 있을 때가 좀 더 평화로웠다 그래서 로마 피스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도 그거 비슷했다 여기서 말이죠 제가 이 논문 자세히 얘기 안 할 텐데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평화관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비슷한 나라 두 개 세 개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 한 나라가 도미네이트 해야 돼 그래야지 세계는 평화로워 그러니까 중국은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내가 국제 질서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힘으로도 제압을 해놓고 제도로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도는 뭐냐면은 야 너 나한테 댐비지 마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조공을 바쳐 그리고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 나는 황제고 너는 왕이야 위계 질서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국제 질서를 수평으로 봅니다 수평으로 돼 있을 때 그때 평화가 온다고 보는데 동양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아니지 이렇게 돼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중국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쪼무래기들이 서로 이제 나 존대하고 사대하고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 전쟁 연구 저도 이제 그 동양의 국제 체제를 과학적 전쟁 연구의 그 모델을 따라서 했는데 제가 이제 아직 뭐 이거를 한국말로 쓰지 않은 이유는 이 데이터를 더 제대로 만들어야지 데이터가 틀리면 분석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한 거의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중국 전쟁사라는 데이터 자료집을 수십 권짜리 책들을 이제 몇 세트를 사다 놨습니다 그걸 보고 중국의 전쟁을 정말 그 데이터를 저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제대로 분석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과학적 전쟁 연구에 한번 과학적 전쟁 연구라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그냥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다 하죠 정치학자들이 그 모습을 한번 서양 기준으로 얘네들이 아무래도 자료가 더 좋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녁 disso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